Q.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어디인데?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아이씨! 네 바로 여쭤봐야겠어요 저기 혹시 당근 그거 아 잠시 해봤는데? 네 잠시 네 춤 주세요 춤 주세요 아 여기 어 안녕하세요 어? 청년회사? 다방규 씨 맞으세요? 대형학원 저 학교 다닐 때 노래방 때 청년회사랑 온천 그런 노래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? 사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우선 거래부터 마치고 네 조형인데 이거 곡지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대박 아니 근데 이거 1인 방송 직접 쓰시던 거예요? 아 저는 방송은 아니고 화장할 때 쓰려고 샀는데 화장할 때? 네 근데 이게 너무 화나니까 너무 하얘스러워 그래서 그러면 방송 때 이거 켜면 완전 자연뽀샵? 네 진짜 하얗게 하얗게 스노우처럼 하얗게 그럼 바방규 씨가 그거 하는 거예요? 즐겨봐 이 채널 6시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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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